뉴욕의 성공의 주교지요 포터 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포터 주교 교황청 방문차 바티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선실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2인 1실입니다 주섬주섬 소지품들을 이제 그 방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드르륵 문이 열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묵을 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터 주교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휙 자기 소지품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칠 때 대략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포터 주교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이 딱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혹시 범죄자 아닌가 저 사람이 내가 잠을 잘 때 혹시 내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 근심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 소지품들 귀중품들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귀중품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맡기고 이제는 그 증서를 써가지고 주는 그 직원에게 받으면서 말을 했대요 제 방에 이제 함께 묵게 될 사람을 아까 봤는데 아 인상이 참 고약하고 또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아까 같은 방에 묵는 분도 똑같은 그러한 말 하시면서 자기 귀중품 맡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한 번도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엄마가 사라져버리면 막 울어요 높은데 그 아기를 이렇게 앉혀놓던지 눕혀놓던지 세워놓으면 애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벌벌벌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 근데 어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에 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을 두려워합니다 불에 절대로 손을 안 대요 더 이상 안 띄는 것입니다 높은 세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도 두려움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건강을 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73년도에 개봉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4년도에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봤죠 스티브 맥퀸과 또 더스틴 허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세계적인 명배우 두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예요 프랑스 사람의 실화를 영화화한 겁니다 억울하게 자기는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탈옥을 시도를 합니다 또 잡혀오고 또 탈옥하고 또 잡혀오고 그 감옥의 동기 두 사람이 함께 계속 탈옥을 하다 보니까 그 교정시설에서 이 두 사람을 아예 도저히 탈옥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송을 해버립니다 망망대의 가운데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입니다 절벽과 같은 그러한 섬이에요 그 섬 자체가 하나의 감옥입니다 그 어디 시설 안에 집어넣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풀어놓고 삽니다 그렇지만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섬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코코넛 열매가 많이 자랍니다 그걸 따가지고 물에 둥둥 뜨잖아요 큰 부대자루에 넣어가지고 그걸 바다 밑으로 던지겠다는 겁니다 절벽 위에서 그리고는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 위에 거북이처럼 올라타가지고 망망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지 않으면 육지에 다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디데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 큰 코코넛 그 부대를 이렇게 놓고는 이제 그걸 던지려고 하는데 이 빠삐용의 친구가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뛰어내려서 가면 우리는 죽을 거다 바다에서 이 섬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냐 많은 것은 없어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길게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빠삐용이 절벽 밑으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마치 거북이처럼 코코넛 열매가 가득 담긴 그 부대를 타고 망망대로 헤엄쳐가는 모습을 이 친구는 그 절벽 위에서 이렇게 멍한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맥빠진 모습으로 자기의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빠삐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성공합니다 육지에 다다라요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자유인으로 삽니다 이후에는 그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이제는 퍼져나가서 그가 유명인이 됩니다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가는 등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예지요 빠삐용의 친구의 경우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거절하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대통령의 말에 미국 국민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 거리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벌써 2년째 미증유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버린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 두려움이 많습니까? 야 이거 나도 이러다가 코로나 결국에는 걸리는 것 아닐까 요 며칠 전에는 또 외신 보도를 통해서 어떤 80대 노인이 외국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이 손이 그냥 새카맣게 괴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을 세 개를 잘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걸린 수억 명 중에 그 한 사람 걸린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밑으로 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기에 다가오는 것이지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2월 말부터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음모론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이게 변형이 된다 또 나노칩이 그 백신 안에 들어있어서 뭔가 어떤 집단이 나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 어느 집단에서 그런 음모론을 또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평생을 속을 썩이면서 밖으로 돌고 자기를 못살게 굴던 남편이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를 너무 잘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인이 두려움에 막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치매의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을 못 알아보고 다른 여자인 줄 아는 겁니다 새 여자하고 같이 사는 줄 알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잘해주니까 야 이 사람이 그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그냥 모든 수발 다 해주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벼려벌 꼬투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참 힘들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자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다 입히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그 자녀의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을 미리 부모가 걱정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겁니다 뱃세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배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역풍을 만나 엄짝달싹 못하는 상황 중에 그들은 손바닥이 찢어져라 그렇게 그 역풍을 맞서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초저녁에 시작된 바람이 밤새 새벽까지 그렇게 불어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7절에서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어졌는 것을 보시고 이 마가, 복음 아닙니까? 마가가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힘겹게 노를 젓더라 이 힘겹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고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진이 다 빠지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 속에 지금 이 역풍을 대하여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앞에 빨간 양탄자 쫙 깔려 있는 것처럼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순적하게만 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다가 역풍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을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역풍을 우리의 인생에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베세다 광야로 이 갈릴리 바다 떠나서 건너서 가라 이런 말씀만 하셨다면 그냥 그들은 그냥 거기에 그렇게 그냥 들판에서 오병이여 경험했던 그곳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순정하면서 가다가 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가지를 않아요 질병에 역풍이 다가올 때가 있고 우리에게 경제에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고 삶의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인생 항해 가운데에 휘몰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뭐냐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오냐 안 오냐가 관건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와요 진짜 관건은 그때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경우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 때문에 당하고 순종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멸류관의 제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성도가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특권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영적으로 그것을 아십니다 그냥 가두시지를 않아요 그들을 도우러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4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이 밤사경 유대인들은요 밤을 내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사경은 밤의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3시간입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이 다음 날 새벽 길게는 6시까지 최소 9시간 이상을 그들은 이 역풍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뼈 빠져라 힘 썼고 손바닥 껍질 다 벗겨지고 피가 절절 흘렀을지도 몰라요 고문을 당하듯이 그렇게 밤새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런 그들의 곁에 다가와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막 기겁을 합니다 4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에 유령을 보면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밤바다 위로 무언가 사람 닮은 물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 유령이구나 그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멸망당하는구나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법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진리에 기반을 둔 정확한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기반을 두고 들려오는 풍성에 기반을 두고 또 나의 고정관념 그리고 그냥 내 생각에 복잡한 상황 속에 기반을 둔 것들이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내가 다가온 이 어려움의 풍랑과 역풍과 현실이 유령과 같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두려워하는 거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했던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진정을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신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장의 중앙에 있는 내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내니 나야 나야 나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헬라우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다 나야 에고에이미 그런데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거의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 모세가 40년의 왕궁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도망을 칩니다 에고방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안 광야에 숨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그것이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의 영광스러웠던 앞부분의 인생 그의 명성 그의 찬란했던 기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주름진 얼굴 그리고 양치느라고 노곤해진 피곤해지친 인생 아무것도 없는 바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만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호랩산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놀라서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엄마 젖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처럼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기의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건 그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성 있는 좋은 말씀 해주는 나는 너희가 열광하는 라삐 정도가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야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기의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옛날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쑥대밭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그 길을 걷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 너희 왜 두려워하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구약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바람과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대표적으로 욕기 9장 8절이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제자들은 모두 나면서부터 구약성경 이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숙기, 신명기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바로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닷물을 밟고 오시는 그 순간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 다 난리법석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우리가 익히 배웠고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들은 두려움에 막 소리지르고 유령이라고 난리법석 부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평안함을 누렸어야만 해요 그런데 평소에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풍랑과 파도를 직면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은 온데가 되었고 그냥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생각과 들려오는 풍성과 미신 여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51절 52절도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이걸 보고 또 한 번 심히 놀라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제 초저녁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지 뭘 배웠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는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을 하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또 저런 능력의 분이라면 로마를 타도해버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줄 것 아니냐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웅성웅석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흐뭇한 미소를 띄면서 야 이제 우리 인생 대박났다 이분 왕 되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되면서 인생 이제는 입신양명이구나 하면서 속으로 막 흥분이 되는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그분의 영적 개시에 대한 그분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은 이분이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같이 불황무식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리가 없지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를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가만히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씩 껍질을 까보고 속에 딱 심지 남는 것처럼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사실은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알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삼라만상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도대체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거 찬송가 304장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달 표면을 밟았던 아폴로 15호의 우주인 이 제임스 어윤인 대령은요 자기가 달 표면을 딱 무중력 상태에서 밟았을 때 그때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달 표면을 밟은 것을 신문은 대서특필하겠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미물보다도 못한 찌꺼기와 같은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구의 표면을 밟으신 사건은 내가 달 표면을 밟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이 그 많은 두려움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로버스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통질, 통질에서 큐즈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또 큐티하는 즐거움 이 큐티를 또 나누고 있는 그러한 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끊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너무 많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교육자들에게 막 버겁습니다 지금 확 몰려 닥쳐가지고 아 또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질, 큐즈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감사온, 기도온, 통독온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 오늘 이제 댁에 가시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감사온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간증들 또 제목들 이렇게 쭉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암투병 중인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에 간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찡해요 이 분이 쫙 장문의 감사의 제목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담낭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하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가장으로서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항암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수술 받고 이런 딱 과정 속에서 아 그래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호전이 돼가지고 아 이제 괜찮은가 보다 2년이 지난 작년 2020년 11월에 의사 청천명료 같은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전의가 된 거예요 복강으로 이게 전의가 됐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하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치료 항암 받으면 항암 치료 받으면 1년 항암 치료 안 받으면 6개월이라고 하는 시안부 판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시안부 판정 받고 집으로 가는 그 전철을 타야 되는데 전철을 타지를 못하고 걸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눈물 많이 흘렸겠습니까 하늘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죠 이분 표현에 의하면 첫 번째 그 시안부 판정 받았었을 때는 그래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때는 이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래도 항암을 받아보자 요양병원 들어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그럼 믿음이 막 흔들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아침에 그 요양병원에서 눈 뜨자마자부터 한 시간 두 시간을 이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원수가 나를 해야지 못한다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 그러한 성경구저들을 한 시간 두 시간 매일 그걸 외우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채워 놓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활동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니까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두려움을 밀어내고 마귀의 모든 부정적 공격을 밀어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막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쭉 써놨는데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댁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복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도 믿음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신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싸워나가니까 여러분 벌써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만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성 어거스틴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밟아버리신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이 안에 우리의 모든 오늘의 설교에 중심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걱정,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우린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외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염려지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부수게 하니라 내 손으로 너를 부수게 하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부수게 하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미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외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부수게 하니라 내가 너를 부수게 하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부수게 하니라 내가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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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게 하니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미니 널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상조주라 강에서 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하니라 나의 의료부을 받은 자 나의 찬성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여 맞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미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여 맞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미니 너는 마음에 염려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여 맞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바 말씀이 내 삶을 돌파하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여 맞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여 맞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을 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파도를 우리 해치고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항해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